아무래도 쉽지 않구나 조용 조용 다시 한 번 해봐 이렇게 조용 조용 좋아, 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해요, 다시 너무 어렵구나 한 번 해보거라 웃지 마요 개집애들 놀이라 그렇다니까요 내가 자치기, 미석치기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알았다, 믿어주마 잔말이라고요 믿는다지 않았느냐 차돌이는 뭐든 잘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 저기, 근데 꼭 가셔야 해요? 우리 엄마 하기로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입은 좀 시궁창이라도 사람은 착하거든요 막 뻑뻑거리긴 해도 속은 안 그래요 엄마 때문에 이쁜 여자라면 질색하는 편이긴 해도 마 우리 내가 이쁜 여자는 전부 요물이랬지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, 이리 와 내가 치과니 급해서 풀어달라 한 것이니 차돌이한테 뭐라 하지 말거라 어이 씨구? 이름도 안 해? 무릎 꿇고 손돌고 있어 이보게 어서와 예 당신! 무함하다 내가 진짜 여자 믿는데 믿어도 좋다 대신 나랑 내 아들 찾는다는 소음만 들렸다 하면 당신이랑 나랑 둘이 밤마다 그만 알지? 무슨 말인지 절대 그럴 일 없을 테니 두 번 다시 그런 망측한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거라 망측하긴 KF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어허 그만하라 하지 않느냐 하여튼 알아서 잘 처신하시오 그 흉측한 물건은 왜 또 이래야 우리 집이 어딘지 물어져 왔어 걸리면 우린 한양 땅 떠야 되는데 어?